귀요미 밭에 와서 그냥 상추 또렷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 댕댕이들과 같이 상추 심어볼게요 상추 야 아가들아 거기 있었어요 일로와 아가들아 같이 상추 심으러 가자 일로와 나머지 어디갔노 여기있어요 자다잇났어 나를 따르라 아 날파리 자 일단 여기 이렇게 상추에다가 물을 주고 이렇게 주고 여기 상추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고 이리와 나와 아아 아아 놀지 말고 일로 나와 자 여기 상추 여기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 얘 보이시죠 여기 귀요미 상추 모종을 여기다가 이렇게 심고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엄청 간단합니다 이거 모종 안에 넣고 심고 오케이 야 밟으면 안되지 먹으면 안되고 밟으면 안되고 알겠어 하나 아아 아이씨 요렇게 이 모종을 여기 쏙 집어넣고 흙을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꾹꾹 좋았어 어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색감 봐 어머 자 빠르게 심어줄게요 여기도 심고 꾹꾹 여기도 심고 진돌아 심어봐 심어봐 이거 심어봐 심어봐 심어봐요 아하하 니 언제 왔어 응 니 언제 왔어 심어봐요 요렇게 하는거야 아가 요렇게 하는거야 요렇게 하는거야 노래 심는거에요 상추에요 상추 어 진돌이 카메라 자꾸 너무 뚫려 음 아가 앗 요 발부 안 돼요 응 자 요기 심었으면은 아니 요쯤 심는거죠 요기 요쯤 이렇게 구멍을 파서 어 어떡해 모르고 다 뜯어버렸어요 엄마한테 혼나겠다 감쪽같이 숨겨버려 다시 자라겠지 맞지 음 요 모종이 요렇게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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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뤄줘야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손톱에 흙이 많이 들어갈건데 시골에 살면 손톱을 기를 수가 없다는거 그래서 제 손톱 항상 정갈합니다 손톱이 없어요 그냥 진돌아 진순아 싫어 재밌어 형아랑 엄마랑 어디갔어 응 난 난 난 어느정도 간격을 두고 심어주는거죠 상추 심는 거 별거 없네 응? 별거 없지? 별거 없어 이러면 이제 고기 먹을 때 밭에 와서 그냥 상추 뜯어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 저번에 여기 이 밭에다가 여기에 다 감자를 심었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한 골은 이 상추를 심는다고 해서 이렇게 남겨놨었어요 이제 봉지는 뜯지 말고 아이고 많이 컸다 아이고 많이 컸다 아이고 많이 컸다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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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놈 요고 애교쟁일세 어 진돌이 온다 아 진돌아 엄마한테 혼난데 어허 적상추 심기 적상추도 심어 볼게요 이게 또 고기 쌈 싸고 있는데 적상추가 진짜 최곤데 진짜 아 고기 먹고 싶다 빠르게 심어야 돼 나 지금 뭐 고치다 먼저 뜯어야 된다고 해 아 이거 상... 은근히 많네 상추가 은근히 고기보다 많네 자 이렇게 적상추를 너무 아름답다 색감 정말 나 밭 일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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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구워 먹고 싶어요 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왜? 아빠는 자고 치러 갔고 엄마는 일하러 갔고 그럼 내가 혼자 해야지 뭐 집구석에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지 뭐 어쩌겠어 제가 밭일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 초스피도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 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? 빠르게 심고 배고프니까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끝 잘했다 잘 심었다 얘들아 가자 가자고 쟤네는 갈 생각이 없나봐요 이렇게 쭉 다 심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지 않습니까? 야! 가자! 따라와요 뭐야 이거 상추 이것도 심어야겠는데? 버려진 상추가 있네요 이거를 다시 한번 심고 아 배고파 지금 엄청난 허기가 멀리 와서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야 밥 먹으러 가자 컴온 원래 장갑을 끼고 가야 되는데 저는 흙만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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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묻었습니다. 욕 아닙니다. 물 마실래? 아이고 잘 먹는다. 아이고 목말랐어요. 자 더 먹어. 아이고 시원하다. 아이고 시원하다. 손톱에 이 때 낀 거 봐요. 아우 젠장. 손톱에 흙이 다 꼈어. 지금 이렇게 손 씻고 있는데도 여기 쑥이 정말 많거든요. 이것도 뜯어가지고 또 쑥 버무리 해 먹어야겠어요. 지금 손 씻고 있는데도 쑥이 튼지 웬까리야.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. 너는 거기 위에서 뭐 하냐? 도대체? 거기 위에 왜 올라가 있는겨? 응? 상추를 너무 완벽하게 심어가지고 굉장히 뿌듯하네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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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